너 지금 여기서 열받은 거 저기다 푸는 거 아니야 그지? 어금니 물어. 어금니 물어라. 너 뭐냐? 메딕이냐? 보면 모르십니까? 의사입니다. 여기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. 환장 아니신 분은 다 나가 계십시오. 당신 뭔디 우리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? 전 이분을 치료할 사람입니다. 치료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 의무 있습니다. 나 여자한테 치료 안 받아. 남자 데려와. 제가 여자로 보이십니까? 전 선생님이 저기 계신 환자들 중 한 분으로 보이는데요. 바로 환자들 진료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.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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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 저분. 이 여자가 보셔 보자니까. 야. 바꾸러 보셔. 네. 네. 그냥 가셔. 아 진상님. 자 거기 가서 안정점 취하시죠잉. 어이 우리 여자라고 안 받은가? 그럼 덜 창피합니까? 여자한테 받은 거. 어ica한테 받은 거. 으아악. 으악. 으아악 으악 으cor deles게 돼. 오우우우우우. 아아악 여기 X2 아아악. 어하악학, 뭐에. 아 죄송합니다. 다치실 곳은 다 치료해 드리겠습니다. 어 어 어 어 형님, 형님. 아니 괜찮으십니까. 빨리 나가요. 줄게 내버려 둘 거예요? 좋아. 의사선생 뜻대로 해. 근데 우리 형님 잘못되면 당신도 죽어. 자 이제 시작합시다.